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가 그 용하다는 분이 계시다던 곳인가? 무슨 산골짜기에 이렇게 있냐. 이분에게 오늘 수전을 받아야 되는데 좀 떨리네요. 천천히. 너무 빨라, 너무 빨라. 천천히 하단 말이야, 천천히. 정말. 형이 설마 오늘 저의 스승님이신 거예요? 내 밑에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왔다 가면 무조건 다 이겨. 형 진짜 이번에 이겨야 돼요. 요즘에 홍철이가 자꾸 저를 동생 취급을 하길래. 아 홍철이가? 근데 형 저의 단점 중에 또 컴프레스 중에 저는 손톱이거든요. 뭘 이렇게 바짝 깎았어. 손톱이 안전을 깎아냈어, 손톱을 전체에서. 나는 형 길러도 봤는데 기르잖아요? 그리고 위로 휘어버려. 근데 이거는 종목이랑 무슨 상관인지. 그래서 봐봐. 이걸 봐봐. 음료 스킨 10개 딱. 10개? 형 이거 아직 갈 수 없는 거 아니야? 형 나는 음료 스킨. 웃지 마요. 되게 진지하니까. 나는 캔 딸려면 동전이 필요해요 형. 내가 홍철이한테 형이라는 소리를 듣게 해줘.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아 이거는 내가 정말 진지하게. 진지하게. 경따기가 아니고 이 캔 따기. 네. 솔직히 말해서 내 스스로 힘으로 이걸 딴 적이 별로 없습니다.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거 그냥 손쉽게 땁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잘 보시면 굳은살이 박혀 있어요. 그냥 이렇게 손쉽게 딸 수 있어요. 한번 따볼까요? 잠깐만 그렇게 손쉽게는 안 되는 것 같은데. 이것도 기합을 넣어서 한번 따볼까요? 야! 어! 야! 어! 기합을 안. 이것도 기합을. 솔직히 여기 약간 콩 파져 있는 거는 좀 쉽게 할 수 있어요. 이거. 복숭아. 아 이게 복숭아. 와 이건 진짜. 나도 안 된대 이거는. 그쵸. 아우 아파. 잠깐만 있어봐요. 틈을 찾아야 돼. 딱 봤을 때 틈이. 여기 있어. 옆에 있잖아. 옆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다냐. 이거를. 일단 밀어. 아! 아 밀어. 밀어서 이 구석까지 완전 밀어서 더 안 밀리게 한 상태에서. 어차피 힘처리도 손톱이 있어도 이건 아프거든요. 그치 그치. 자. 이걸 밀어. 밀어서. 틀어. 거기를 틀어. 들고 살짝 잡힐 때. 잡힐 때 다시 가운데를 틀어서. 틀어서. 틀고. 이거는 좀 빠르게. 쉽게 따라서 처음이에요. 빠르게 해서. 아니 이게 따지긴 따지는데. 노홍철 씨가 이거 한 번에. 한 방에 딱이에요. 그래요? 그럼 이게 시간적으로는. 손톱이 들려도 따래. 이거는 정말 굳은살이 있으면 있었으면 좋다. 자 합니다. 시간 재주세요. 하나 둘 셋. 3초 2호. 그럼 몇 개. 10개를 따면 30초. 일단 단축할 수 있어. 감독님 중에. 손등이 쓰신 분 이거 한 번만 따주시면 안 돼요? 형. 무도에 여러 번 나오셨어요. 그러면 초시기를 시작하시면. 그럼요. 자 준비하시고. 시. 작. 시. 작. 1초 밑에는 뭐라. 0.94. 0.94. 만약에 노홍철 씨가 이렇게 따면 승산이 없는 거예요. 하야. 저기. 4분은 저쪽에 있었어. 아니 나는 저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. 그래서 따고 아무렇지 않게 그거 들어간 게.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. 부러워할 시간이 없어 우리는. 진짜 하기 싫어진다. 굳은살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. 지금 한 며칠 남았지? 한 10일 남았나? 2주? 자. 네. 시작. 자 얼음. 아싸. 아쉬워네. 자 얼음. 잘해. 아악. 오. 빨라. 아. 오. 오.